10년기 26장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시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요하께서 주시는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난 열매들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너는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에게 말하여라 요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됐음을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 구합니다 제사장이 내 손에 있던 바구니를 가져다가 내 하나님 요하의 재단 앞에 놓으면 너는 내 하나님 요하 앞에서 말씀드려라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살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고된 일을 시키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 불을 지졌고 요하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비참함과 고난과 악재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하께서는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과 큰 공포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셨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하여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흙에서 나온 첫 열매들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내 하나님 요하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여라 그리고 너와 너의 가운데 있는 내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와 내 집안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여라 3년째 되는 해 곧 11절을 드리는 해 내가 수확한 모든 것의 11절을 따로 떼어놓기를 마치면 너는 그것을 내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성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요하께 말씀드려라 내가 내 집에서 거룩한 몫을 가져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내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애국하는 동안 거룩한 몫에서 떼어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쓰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요하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했습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고첫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요하께서 오늘 내게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삶과 내 온 마음과 내 온 영혼을 다해 그것을 지켜 행하여라 너는 오늘 오직 요하만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음성을 들었다 요하께서도 내게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너를 그분께 속한 소중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칭찬과 명성과 영광으로 높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요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눌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레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요하께 재단 곧돌 재단을 쌓아올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천년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요하의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요하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요하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눌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모세와 내의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요하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무원, 에이,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루, 벤, 갓, 아세, 스블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너희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이웃의 경계또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동물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자매 곧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장모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곳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10편 69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갈 디딜 곳 없는 깊은 진청 속에 빠지고 깊은 물 속에 들어왔으니 홍수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도와달라 외치다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까닥없이 내 적이되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리석음을 죽게 사시니 내 죄를 죽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 망군의 주여와여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해 곤욕을 참아내려니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내 어머니 아들들에게 소외당했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욕설이 내게 쏟아집니다 내가 울며 금식한 것이 오히려 내게 욕이 됐습니다 내가 배옷을 입은 것이 오히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술주정뱅이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오 여와여 그러나 나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셔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보여 주소서 수렁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지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저 구덩이가 나를 넣고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오 여와여 주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돌아가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보통 당하고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당한 곤욕과 망신과 수채를 아십니다 내 모든 적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안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등이 영원히 굽어지게 하소서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보시고 주의 격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지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돼 그들의 장막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죽게 맞은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고 죽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 위에 죄를 더해 그들이 죽게 용서 받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고 감사하며 죽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호루가 발굽 달린 황소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의 마음이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시리라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종들의 시가 그 땅을 기억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리라 한번 볼까요? 그럼 먼저나? 흥붉는게 어디 가고 싶을까요? 누가 자는 걸까요? 이제 주의 경기가 Mei